친구들도 졸업되는데 그댄는 첨없고 남들은 예빛나는데 그댄 지금형의 교환 우리는 183에 문제없는 사람인데 어른 족족사고 쳐서 날려먹은 북경롯 화이팅 지금 완전히 인생에 사서도 고생한다지만 잘 된 랜을 하나 없이 나이만 먹고 있는 그때 이것저것 다른데 그댄에게 빠듯 빠듯 살았는데 어른 족족사고 쳐서 날려먹은 북경롯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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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경롯 화이팅 북경롯 화이팅 북경롯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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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경롯 화이팅 북경롯 화이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